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드럼세탁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하이어소형 드럼세탁기입니다. 1인 가구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냉온수 가능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소음은 약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미디어 드럼세탁기입니다. 10가지 맞춤세탁 지원하는 제품으로 차일드락 기능 지원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1위인 가구용으로 좋습니다. 3위는 LG 트롬 드럼세탁기입니다. 식스모션 세탁 지원하고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잘 되어 있으며 날씨연동 세탁기능 지원합니다. 2위는 LG 트위너시 세탁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드럼세탁기로 아이 있거나 신혼부부에게 좋은 제품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디자인 고급스럽습니다. 1위는 삼성그랑대 드럼세탁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고 가성비 우수하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